배우 소유진이 절친 싱진아와 함께 홍콩 여행을 떠났다. 소유진은 27일 백주부 추천샵 홍콩 맛집 너무 맛있잖아요 우호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이어 샵 딤선맛집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들이 계속 나오는데 기다렸다가 다 먹어보고 싶었다 정말 차도 만나고 다들 친절하시기까지라고 덧붙였다. 소유진은 샵 쌀국수 맛집 맨날 먹고 싶다. 계속 생각나 우호 샵 매운 쌀국수가 찜 최고인데 안 매운 국수도 기가 막히다. 라고 설명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소유진과 함께 홍콩 맛집 여행을 떠난 싱진아의 모습이 담겼다. 두 사람은 먹음직스러운 음식 앞과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. 작품과 식사의 전체로는 디지털과 함께 홍콩 맛집은 사유 앨범을 생각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